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입니다. 화사하고 편안하게 데일리룩 또 나들이룩으로 연출하시기 좋을 아우터 하나 소개해드릴 거고 또 안에 원피스도 되게 편안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같이 정말 편하게 주말에 애들 데리고 나갈 때 그냥 쓱쓱 걸쳐주시면 되게 꾸안꾸로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요. 이거 야상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길이감이 요즘 숏한 게 조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저는 항상 하프를 꼭 하나씩 이렇게 시즌마다 준비를 하는데 이거 하프 기장이에요. 제가 키 165인데 딱 입었을 때 Y존 거의 가리는 길이감에 약간 뒤로 처지는 느낌 힙을 충분히 가리는 길이감인데 디테일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뻐서 주아님들이 저는 원피스랑 입었는데 뭐 데님, 슬랙스 다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. 일단 나일론 소재라서 바람 확실히 막아주기 때문에 초봄에 추울 때 너무 괜찮아요. 왜냐하면 또 안감까지 있어서 사실 나일론에다가 안감까지 있으면은 조금 춥다 싶은데도 안에 잘 갇혀있고 이거 입어주시면 어느 정도 바람은 다 막아주거든요. 그래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뒤쪽에는 후드 달린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후드 있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후드 있는 걸 보여드리는데 후드가 있으면서 뒷라인 이렇게 살짝 처지면서 뒤에가 되게 예뻐요. 보시면 뒤에만 이렇게 큰 밴드를 잡아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왜 이런데 보면은 스트링 주로 많이 잡아주잖아요. 스트링 있어가지고. 근데 스트링 없이 앞쪽은 그냥 심플하게 딱 빠졌어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막 너무 몽글몽글해져서 여기가 부각되는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심플하게 쫙 빠지면서 뒤에 갔을 때는 뒤쪽에만 살짝 잡아주고 주름이 예쁘게 져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날개핏도 예쁘게 나오면서 또 너무 막 부하게 퍼져 보이는 그런 핏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지퍼를 다 잠궈도 제가 지금 교차했거든요. 보이시죠? 오히려 조금 더 교차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힙이 둘레가 100인데도 충분히 낙낙해요. 그래서 이거를 지퍼를 다 잠궈도 이런 핏이기 때문에 지퍼 잠근다고 막 또 되게 빡! 되게 빡빡한 그런 핏 있잖아요. 그런 핏은 아니고 그냥 예쁘게 라인 잡아주는 이런 핏이기 때문에 주아님들 원피스랑 또 뭐 데님이랑 슬랙스랑 다 편안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봐드리고요. 컬러는 아이보리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있고요. 그리고 포켓이 이렇게 약간 귀염귀염하게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로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후드에 스트링이 있는데 스트링이라기보다는 그냥 끈! 끈인데 이게 약간 이런 밴드예요. 밴드라서 조금 약간 망방스러운 그런 느낌의 무드의 디테일이기 때문에 너무 막 유치하지 않게 우리에게 맞게 하프 기장에 좀 러블리하면서 후드한 아! 후드까지 달린 그런 캐주얼 무드라서 되게 여러모로 활용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보고요. 블랙도 되게 깔끔한 느낌! 바람 확실히 막아주면서 깔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넉넉한 원피스! 분또 소재고요. 면 폴리 혼방인데 골지 짜인이에요. 그래서 그냥 면 골지 원피스 같은데 뭔가 조금 더 실키하고 뭔가 조금 더 단단하고 튼튼한 아시죠? 우리 분또 소재! 그래서 편안하면서도 멋스럽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. 핏이 정말 낙낙해요. 마감 이렇게 깔끔하고요. 핏이 정말 낙낙해서 제가 입어도 많이 루즈한 핏! 근데 왜 조금 편하게 나들이 가는 날은 약간 이런 핏도 올려는 드릴 거예요. 약간 이런 핏이면 조금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배라든지 힙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애들 편하게 케어하고 편하게 밥 먹고 그냥 막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려면 이 정도 낙낙함이 있어줘야지 되게 편하면서 좀 멋스러운 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낙낙한 핏으로 준비를 했고요. 단품으로도 입어도 예쁜 게 뭐냐면 넥라인이 약간 보트 넥라인이에요. 보트 넥라인이고 전체 핏 여유 있고 또 이렇게 포켓까지 있어서 단품으로도 활용하기 너무 좋고 제가 지금 반양만 신었거든요. 보이세요? 그래서 트임도 있어서 활동감이 정말 좋아요. 보이시죠?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고 체형 커버 너무 잘 되면서 편하고 근데 세탁도 되게 좋은 그런 분도 소재라서 이런 야상들과 함께 같이 연출해 주시면 편하고 예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추천드릴게요. 언제쯤 할까요? 궁금한 거 Azer